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단입니다. 2020년에 첫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설날입니다. 제가 설날 전에 업데이트를 하려고 좀 짧게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날 연휴 즐겁게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부득이하게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저의 방송을 들으시거나 영화를 보시면서 연휴에 좀 쉬셨으면 좋겠네요. 감쪽같은 그녀라는 영화를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2019년 12월 4일날 개봉했고요. 전체 관람가 104분짜리입니다. 감독은 허인무시라고 나오네요. 지금까지 작품들을 보니까 각본도 같이 쓰시면서 신부수업 2004년도에 2006년에 허브 2011년에 마이블랙 미니드레스 이런 영화들을 각본과 연출을 하신 분입니다. 스크린은 761개까지 달렸었고 관객은 46만 9천 그러니까 거의 뭐 47만이네요. 이 영화가 제가 오늘 녹음은 하지만 크게 흥행할 영화는 또 아닙니다. 배우들 주인공은 남훈이 배우님 그리고 우리 아역 김수한 배우 이렇게 한 가족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밖에 김수한 배우의 친구 혹은 좋아하는 역할로 두 아역이 나오게 되고 천우희 배우가 학교 선생님으로 짧게 나오게 되고 그 선생님을 좋아하는 사회복지사 역할로 고규필 배우가 나옵니다. 천우희 배우가 이런 영화에서도 좋은 연기를 보여줬던 것 같고 고규필 배우를 저는 좋아합니다. 지금 현빈 손혜진 주연의 드라마죠. 사랑의 불시착 그 드라마에서도 짧게 나오고 있는데 이 배우의 연기나 그런 톤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이 영화를 처음 예고편을 봤을 때는 참 흔하디 흔한 그런 영화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또 막상 그 영화를 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흔하디 흔한 영화예요. 전형적인 이야기 그리고 올드한 소재 옛날 소재들 그리고 심파가 좀 있긴 한데 그게 강하진 않지만 심파가 좀 있고 그 다음에 할머니와 손주의 그런 사랑 이야기 이런 것들 몇 번 있어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자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는 그냥 한쪽으로 치워놓고 그냥 보지 않으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설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들과 만나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뭐 가족들과 가볍게 이 영화가 또 전체 관람가이다 보니까 다 함께 보시기에 참 좋은 영화다. 흔한 이야기 전형적인 이야기이고 참 올드한 소재들을 쓰고 있지만 감정적으로 개연성 있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서 또 이 배우들의 연기도 참 좋았고 그래서 설날 맞이 방송편을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영화의 줄거리를 짧게 말씀드려보죠. 2000년의 부산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산동네예요. 매우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일단 그래도 집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그런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는데 그 집에 김수환 배우가 정말 갓난 동생을 등에 들춰매고 또 짐을 한가득 안고 그 집에 할머니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 아이가 들고 온 그 짐에는 자기 어머니의 유골함이 있었고요. 실수로 그걸 깨트리게 되는데 그 어머니는 남은이 배우의 딸인데 젊을 적에 가출을 했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나쁘게 말하자면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친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반항기를 거치면서 밖으로 나간 걸 수도 있겠죠. 갑작스럽게 두 사람이 아니죠 세 사람이군요. 갓난아이까지 했으니까 이 세 사람이 가족이 되고 그러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런 이야기 스토리만 들으면 참 매우 간단하구나 참 흔하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좀 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 영화에서 쓰이고 있는 소재들 이런 것들이 조커하고 좀 비슷한 좀 그런 면도 있었어요. 왜냐면 안 좋은 것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좀 불행한 요소들 다 집어넣는데 요즘 뭐 불행 포르노라고 해서 불행한 것들만 너무 이렇게 영화적으로 보여줘서 그거를 좀 쉽게 말하면 감성파리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요즘에 많이 있었죠. 근데 이 영화는 코미디 요소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천우의 배우와 고규필 배우 사이에는 코미디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코미디 요소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심파도 있고 좀 슬픈 내용도 있지만 뭐 나무니 배우와 김수현 배우 사이에서도 그런 코미디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슈퍼에서 물건을 훔치게 돼요. 그거 보면서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이 생각나기도 했는데 너무 돈이 없는데 갓난아기 분유나 기저귀나 이런 거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걸 훔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에피소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코미디로 처리가 되고 또 김수현 배우를 좋아하는 남자 아역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남자 아역을 또 좋아하는 여자 아역이 나오게 됩니다. 삼각관계죠. 아주 올드한 소재죠. 이 세 아이 사이에서도 그런 코미디 요소가 있는데 김수현 배우를 좋아하는 그 남자 아역이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을 위해서 말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러한 모습들에서는 코미디가 있기 때문에 마냥 조커 같은 그런 불행한 일들만 연속적으로 보여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영화 전체적으로는 좀 불행한데 그 안에 코미디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날카로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아프지가 않아요. 이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울해진다거나 이렇게 처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런 심파 요소에 충분히 눈물을 흘리실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루가 통째로 우울해진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안심하시고 그냥 영화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올드한 소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약간 스폴러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말씀드려보죠. 일단 가난이 나옵니다. 이 가죽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래서 끼니를 때우기도 힘들어가지고 상한 김밥 한 줄을 서로 나눠 먹죠. 근데 그것도 상했기 때문에 또 설사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나오게 되고 옛날에 집 내부에 화장실이 없어서 바깥에다 화장실을 두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양변기가 아니라 푸세식이라고 그러죠. 쪼그려 앉아가지고 볼일을 보게 되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가난한 동네이고 또 가난한 가족입니다. 근데 이게 올드한 소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경우에 처한 사람들이 없을까? 물론 이 정도로 화장실 바깥에 있고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계시거든요. 전화 한 통 걸면 3천원 후원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상상치 못한 일들로 힘겨워하시는 분들 또 가난에 처한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계십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만 해도 우리 뭐 흔히면 고시원 생활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그 쪽방에서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화적 소재 자체는 옛날에 많이 사용했죠. 가난 이런 것들이. 근데 오늘날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요즘 영화들은 이런 모습의 가난은 잘 포착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우리가 소위 프로파간다라고 하잖아요. 이념적으로 뭔가 선전선동하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가난을 쓰지 그렇기 때문에 좀 왜곡되거나 어떤 단편적으로만 보이게 되는데 이 영화 감쪽같은 그녀에서 보이는 가난은 그러한 프로파간다에서는 완전히 자유롭게 벗어나 있기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올드한 그런 소재들은 입양 문제도 좀 나오게 되고요. 이것도 아직 사라지지 않은 우리 사회의 현상이죠. 비단 어린아이를 입양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갓난아이 어느 정도 큰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같은 그 정도로 조금 나이가 있는 애들도 입양을 보내고 혹은 시설에 맡기거나 이러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자기 아이를 그렇게 보내느냐 버리느냐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그 정도로 좀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가난하다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다거나 주변에 같이 도와줄 가족이 아예 없다거나 아니면 가족이 있어도 나 몰라라 한다던가 이런 경우이겠죠. 영화 속에서 그런 입양에 대한 문제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비슷한 소재의 영화를 녹음한 적이 있었죠. 얼마 전이 아닌가요? 몇 개월 전인가? 치매의 요소도 좀 들어갑니다. 심파를 위한 그런 소재로 또 쓰이게 되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치매가 걸리게 되죠. 가난한 집에서 병이 걸려도 이게 참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더욱이 이게 치매니까 그리고 2020년도 아니고 2000년에 생각하는 치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더 크죠. 지금 2020년보다는 치매 얘기를 또 지겹게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엄연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어르신들 가끔 만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참 두려워하세요. 본인이 치매 같은 거에 걸릴까 봐 뭐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그런 올드한 소재 하지만 어맨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소재들을 쓰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혈연도 약간 언급이 됩니다. 그거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진부한 이야기 그리고 올드한 소재들 쓰고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미디 요소도 꽤 있기 때문에 편하게 여러분 보실 수 있고 그 아이들이 제가 어른 같은 아이가 나오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고 구조가 어른같이 막 사고하고 생각하고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아이를 도구화 시키는 거죠. 이야기 전개를 위해서 이 영화 감축같은 그녀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꽤 영악한 혹은 좀 영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아이들 보는 맛도 좀 있기도 하고요. 감정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게 있는데 후반에 좀 많이 몰려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보다 좀 마음이 아프네요. 할머니 집에 찾아온 김수환 배우 같은 경우는 제가 강력한 스포일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영화를 보시면서 확인하시길 바라고 등에 아이를 등처매고 어머니의 유골함을 들고 할머니 집으로 찾아왔잖아요. 이 자체가 굉장히 슬픈 모습인데 이 아이는 영화 초반에 설명되기로는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엄마에게 학대를 받은 것 같다라는 뉘앙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좀 조숙했습니다. 일찍이. 극중에는 12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약간 좀 영악한 혹은 영민한 그런 언행을 해도 그것이 납득이 되는 거죠. 이 세계관 안에서. 그런데 그 엄마가 죽었잖아요. 자신을 학대했지만 그럼에도 엄마라는 존재가 이 어린 아이에게는 소중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겠지만 여하튼 이 아이에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인 걸로 저는 추정을 하는데 그것을 자기 정말 깐난 여동생에게 불러주면서 그 아이를 다 보살핍니다. 너무 조숙하죠. 그 엄마가 자기는 물론이고 그 어린 여동생도 잘 챙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수환 배우가 깐난 아기까지 보살피는 거죠. 그때 불러주는 그 노래가 1976년에 김민식 씨가 부른 나의 사람아 라는 노래라고 합니다. 이제 이 노래를 자장가로 쓰게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추정하기로는 앞서부터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불러준 자장가인 것 같고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혹은 그 엄마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자신의 동생에게도 그거를 불러줍니다. 그런데 영화 결말에 이것을 또 할머니가 부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할머니가 그 엄마를 키울 때 불렀던 노래였을 수도 있고 그것이 쭉 이어지는 거죠. 할머니, 엄마, 나, 동생 이렇게 이렇게 한 가족을 또 엮어가는 소재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이 아이는 학대를 받았고 엄마가 죽음으로써 엄마한테서 어떻게 보면 버림을 받은 거죠. 중의적인 의미로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누군가로부터 버림받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헤어지는 것 가족으로부터 헤어지는 것 이곳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감정선들이 영화 초반부터 차근차근 쌓여가서 후반에 터지게 되는데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나무니 배우 같은 경우도 영화 후반에 대사로 나오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딸이 너를 괴롭혀서 미안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세밀한 감정선들을 잘 짚어냈더라고요. 그리면서도 리듬감이 처지지 않고 리듬감이 참 좋았어요. 처음에는 저는 이 영화 연출한 사람 그리고 시나리오 쓴 사람 모두 여성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세심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놀랬고 이 할머니를 연기한 나무니 배우가 그러한 세밀한 감정연기를 매우 잘 해주셨죠. 제목이 감쪽같은 그녀입니다. 이게 뭐냐면 극중에서 이 할머니와 손주가 게임을 하게 돼요. 서로 얼마나 상대를 더 잘 속였는가 그동안 속내를 들키지 않고 혹은 어떤 행동을 들키지 않고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말하면서 노는 거죠.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었으면 지는 건데 여러분들 추억 속에서 할머니나 할아버지 그런 조부모와 함께 놀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서 영화 보면서 좀 생각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 방송편 부제로도 썼겠지만 영화 끝에 가면 이제 그리운 할머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혹시나 조부모님을 떠나보내신 그런 분들 계시다면 이 영화를 보면서 옛날을 한번 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상적인 장면들은 영화 후반에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할머니가 치매에 걸린단 말이죠. 치매에 걸리면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식욕이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방금 밥을 먹었는데 또 밥 달라고 하고 드라마나 TV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하튼 이 할머니도 치매 증세가 심해지셔서 자기 손주를 위해서 정말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밥을 하고 맛있는 반찬도 이렇게 해놓았는데 도시락을 싸주려고 하죠. 근데 이 나무늬 배의 눈빛이 싹 바뀌면서 치매 증세가 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연기를 하셨는데 눈빛이 싹 바뀌면서 화면이 전환됩니다. 자신이 아끼는 손주를 위해서 차려놓은 밥이나 반찬들을 할머니가 다 먹어 치운 거예요. 짧은 순간에 그 과정에서 할머니가 밥이나 반찬들을 개걸스럽게 먹는 그 장면은 삭제됐어요.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눈빛이 바뀌는 곳에서 곧바로 정신이 돌아온 할머니가 어지럽게 되어 있는 식기들을 보게 되는 그 장면으로 곧바로 연결되거든요. 우리 곡성 같은 데 보면 아역이 귀신들여가지고 법소체로 막 먹잖아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영화 속에서는 그 모습을 생략했단 말이죠. 저는 그 편집을 보면서 혹은 그 생략을 보면서 할머니를 존중하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를 생각하는 태도 영화의 리얼리티 혹은 그 치매 증상의 심각함을 더 알리기 위해서는 나무니 배우가 손주 주려고 차려놓은 밥상들을 막 개걸스럽게 그냥 손으로 먹는 그런 장면이 들어갔어야 했죠. 그러면 관객들도 깜짝 놀랬겠죠. 하지만 이 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영화에 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감독은 그러한 태도가 참 좋게 느껴졌습니다. 영화 속에 있는 할머니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있는 할머니에 대한 존중의 마음 이런 것들이 느껴졌고요. 또 한 장면은 할머니가 완전히 치매 증세로 접어드셔서 손주를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어쩌어쩌다 만나게 돼서 이름을 물어보죠. 네 이름이 뭐니? 김수환 배우가 나 공주 성이 나시고 이름이 공주예요. 나 공주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 할머니가 참 잊을 수가 없는 이름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김수환 배우가 울음을 터뜨리죠. 그 전에 영화 속에서는 이 나무니 배우가 자신과 싸웠던 그 친구에게 사정사정해서 문신을 새깁니다. 자기 팔에 두 손녀의 이름을 적어놓은 거예요. 손녀 이름만큼은 까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우린 다 알잖아요. 그 이름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참 잊을 수 없는 이름이구나 라고 말을 하는 그 할머니는 이미 자기 손녀도 못 알아보고 문신으로까지 새겼던 그 이름을 이미 잊어먹은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한 아이로인화 해야 될까요? 그런 슬픔이 참 좋았고 그 장면 전후로 해서 나무니 배우가 자장가로 썼던 그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혹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김수환 배우가 불렀던 그 노래만큼은 기억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노래는 기억하는데 왜 손녀 얼굴이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는가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앞서서는 좀 다르게 해석했지만 여하튼 그런 장면들이 참 이상적이었습니다. 영화 결말은 시간이 한참 흘러서 김수환 배우가 자신의 꿈이었던 사진작가가 된 모습까지 나오게 됩니다. 끝까지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결말도 어찌 보면은 설 연휴에 모두 좀 전체 관람가이니까 모든 가족이 따싸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결말이 아닐까 싶어요. 분량도 104분이니까요. 너무 좋죠. 혹시나 설 연휴에 가족들 모두 시간이 되신다면 좀 진부하고 좀 올드한 소재이지만 코미디 요소도 영화 전체적으로 고르게 퍼져있고 리듬감이 참 좋아요. 그리고 그 세밀한 감정선을 잘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무리없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방송 트위터와 블로그가 있죠. 모두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은 팟빵에는 올리지 않고요. 쥐약과 파티 그 다음에 아이튠즈나 구글 쪽에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제가 조금 늦게 올리고 있죠. 블로그의 그 방송편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추가 보완 수정하는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요. 블로그도 꼭 찾아와 주시고 블로그에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신 다음에 그 후기를 남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2020년의 첫 녹음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올 한해도 저희 방송 많이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